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저희 활동하고 있는 스케줄이랑 저희 이제 연습하고 평상시 모습 사진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 페이지 들어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스케줄도 확인하셔서 이렇게 가끔 무대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에 댄스팀 클라썸 쓰시면 되세요. 저희 팀 이름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클라썸입니다. 클라썸 클라라 할 때 클라썸 네 댄스팀 클라썸 해서 페이지 찾아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